자 이제 여러분 이게 막판이 되겠네요. 지금 들리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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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집에서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종각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. 저 소리 때문에 요즘 맨날 들으르륵 거리거든요. 아 그만해! 보근지혜님께서 10개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이거는 이걸로 나가죠. 엎드려 빼야 되니까. 아 그냥 다 남았어. 뭐 어떻게 거칠 수 있지? 니기 아슬아슬합니다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엎... 아 일단 엎드려겠죠? 웬만하면.. 엎드려! 쁘려고 안녕 안녕 곧 직원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방송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방송 오래오래 하고 싶고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약간 문제가 되는 발언은 좀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오래 하고 싶거든 저는 끌려가기 싫어요 이거 종료죠? 첨부하는게 없을까 당신은 누구야 읍 읍 읍 좋습니다 자 벌복기 이거 올빼미 해도 되는데 올빼미보다 그냥 지옥대포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고 어? 오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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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야 진짜 진짜 실화야? 실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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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실화야 실화야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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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하게 해줘 한번만 변신하게 제발 제발 뒷카드 하나 더 나아주는데 뒷카드 하나 더 나아주는데 뒷카드 하나 더 나아주는데 권폭 같은거 권폭 같은거 권폭 영불 뭐 아무나 자 일단은 나왔어 자 변신했다 저 올빼미 띵 아 근데 압도하면 2대 모자라 압도하면 2대 모자란다니까 아 어떡하지 이거 그냥 생년을 보자 생년을 보자 우리 그래 그래 생년을 보자고 간다 그냥 쳐 그냥 때려 뽑으면 될거 아니야 잡바 엎드려 한번만 팜데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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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X3 시간X3 시간Z 시간X3 왂 뾰아악 와 Thom 왤이 피지컬 왤이게 느려 안돼 나의 피지컬 이 아이 이제 마우스 이놈 나쁜 놈아 아니 이게 미리 안되요 나도 눌러놓고 싶었는데 이게 무선이라서 아예 안먹혀 자꾸 짜증나게 아 괜찮아 뽑으면 돼 뽑으면 돼 뽑으면 돼 아 안돼 안돼 르데븐 아니야 안돼 내가 아재라니 내가 아재라니 내가 아재라니 내가 아재라니 내가 아재라니 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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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잘했어요 졌다 아이 좋았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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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ني 괜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